10편 낭독 김지윤 10편 66편 1절로 10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르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사장님이